아, 오늘 그랬잖아. 엄마 오늘따라 배가 나온 것 같다고. 오늘 갑자기 배가 나온 것 같다고. 아기 나온다고. 사실 엄마 혜리 동생이 생긴다. 혜리 동생이 생겨. 우리 동생이 태어났잖아요. 근데 또 태어난다. 그 다음에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. 혜리가 언제 키웠어. 아기 있다. 왔다니까. 동생한테 한마디 해 봐. 테리 한마디 해 볼까? 엄마 그거 하지 말자. 왜? 그거 하지마. 엄마 엄마. 얘 찍어서 보여줘야지. 테리 해줘? 테리 찍어줘? 응. 테리 찍어줘? 응. 앞머리도 잘라야겠다. 머리숱 많아 보이지. 아니, 아주 웃겨. 귀여운 집. 귀여워. 아, 장난이었어. 아, 장난이었어. 안 귀여워. 안 귀여워. 알았어. 자자. 우리 엄마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너무 씩씩한 거 아니야? 가자. 우리 화이팅. 너무 씩씩한데요. 일반적으로. 사진 찍어서 다 같이 보여줬을 수 있다. 엄마 두꺼워. 엄마 두꺼워. 우리 옆에 뒤로 해. 응. 엄마 씨려. 뒤로뒤로뒤로. 씨려, 뭐 볼 건데. 그러면. 이거 집으로 보여. 응? 진짜. 뽀로로 봐. 뽀로로 봐. 응. 그럼 뭐 볼 건데. 이거 진짜. 이거 싫어? 그럼 뭐? 메리꼬? 응 잠깐만 맛있어? 아린이? 응 응 애기 응 애기는 조용히 해야돼 애기는 조용히 해야돼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꾸 이리로 가 저기로 가 아 너 먹지마 표정이 너무 웃겨 근데 이제 힘쓰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뜨거워? 모든 게 다 떨어져 그지? 오리 돼지 돼지 오 병아리 그건 어렵다 병아리에서 막혔다 아쉽다 할머니 이모 이모 이뻐 잘했어 상큼할 것 같아 안 벌려서 때리야 봐봐 아름답게 비추네 아름답게 비추네 나가야 되니까 빨리 먹어 빨리 빨리 먹어 아름답게 비추네 ctoral 짐 아이고 가방 움직임 응 아학 뭐야! 요리하면서 salut. 가자 가자. 해리 일루와. 해리 일루와. 바빠 손잡아. 해리 오늘 재밌었어? 재밌었어요. 졸려서 그런게 아닌가봐.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. 너무 많이 expres어. 맞아 맞아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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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리 와, 형님 이리 오세요. 이쪽으로. 이쪽으로 오세요. 마셔요? 네. 아, 챙겨 올라가는 거죠? 아, 제자리 mapping. 아빠, 나와래. 저기 얘기하니까 재밌어요. 아니요. 포토, 포토, 포토 ㅎㅎ 응 맏이 두번째 손등 주문 오른쪽 팁 팁 맏이 팁 팁 우유 우유 안녕 우유 고양이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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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프게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여기 더 높잖아 우유 우유 아멘 언니 이거 봐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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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었어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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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만 봐 언니만 봐 언니만 봐 언니만 봐 다른 거 틀어줘? 건너뛰기? 응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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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먹을 거야? 깎아 먹을까? 어? 깎아 먹어? 엄마 이거 뭐야 이거? 빵빵빠빵 소리 나네? 깎아 먹을 거야? 엄마 이거 뭐야? 이거? 깎아 먹어? 맛있어? 어때 맛이? 맛있다? 맛있어? 응 더 줄까? 응 맛있어? 아 테리야 응 노래 요즘에 테리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 응 작은 별 반짝반짝 그 노래 한번 불러볼래? 반짝반짝 반짝반짝 그냥 먹어 먹고 이따 해줘 응 포도 먹고 이따 해줘 응 이따 불러줘 응 아 아 아 아 고깨면 안 돼 구고미면 안 돼 구고미면 안 돼 응 으응 짠ty 짠ty 아 누구 해? 상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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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혜리지? 응 공이한테 혜리한테 노래 부러주시는거야 으응 아... 군수같아서? 응 혜리한테 불러주신거야 누가? 아자띠 혜리가 아자띠라고 부르시는 아, 아자띠 응 애기 때도 그래요? 어, 자장가 불러는 아자띠라고 했잖아 근데 사진이 가려서 안 보여 아, 아자띠가 안 보인다고? 응 보여줘? 응 알았어 누군지 알겠지 이제? 네 응 아자티 감사합니다 하자 아자티 감사합니다 여기, 여기 보고 아자티 아, 아니 아자티 감사합니다 아자티 아자티 근데 우리 왜 형은 할아버지가 아파 얼굴이 아, 그래? 음, 약간 어... 진짜 그러네 응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가 응 가까이서 보면 틀리지 네 음 그래도 눈은 할아버지 눈이에요 오 진짜 닮았다 맞아 예리한데 잠깐만 엄마 뺏어줘 애비 하지마 뺏지마 응? 응? 대리도 자 대리도 자라고 다음 이야기에요 뭐 먹었어? 우리 귀여운 생두리는 도대체 무엇을 먹은 걸까요? 입에 뭐야 어